속삭임이 스며드는 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화프로입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어요 좋은 트리거 소리듣고 꼭 걸참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처음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배고프게 할 수도 있는 불건인데요 불건이 아니라 쿠키인데요 소리가 너무 좋은거에요 그래서 꼭 들려주고 싶더라구요 울기 끝난 소리도 너무 좋아요 소리가 너무 맛있죠 소리가 너무 맛있죠 설렁 부러졌는데 아직도 집이 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렇게 톡 하고 끊어지는게 아니라 그냥 약간 눅눅하게 끊어져요 달달하니 너무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 굿고 싹이 꼭 벌어질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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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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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아... 너무 좋네요. 너무 좋네요. 너무 좋네요. 너무 좋네요. 쩝쩝 주황색 주황색 호박 주황색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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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에 빠져 뜬다 꿀잠에 빠져 뜬다 뜬다 한번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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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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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될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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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머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느끼 좋은 탭핑으로 끝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. 탭핑 소리가 너무 좋아요. 어둡이 너무 좋아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여러분들 거울템 죽으세요 여러분들 잘 자요 안녕 기도하세요